영등포구 융합인자 교육센터가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여름방학기 프로그램의 주제는 신나는 디지털 세상에서 살아남기로 7월 18일부터 8월 12일까지 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초등과정은 기초 파이썬 교실, 장의 3D 메이커 교실, 코딩 첫걸음 교실, 로봇 교실이 진행되며 중등과정의 경우 파이썬 코딩 교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초중학생은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의 통합예약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